푸바오가 이제 죽숨 먹고 지금 들어와서 낮잠 자면 어제는 안 나왔어요. 어제는 계속 자서 안 나왔고 보통 오후 4시 정도에 나오니까 기다렸다가 마감 전까지 촬영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부터는 업로드를 푸바오 월드로 올리니까 메인화면 설명란이나 게시판 보시고 링크 따라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4시가 넘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푹 자고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지금 4시 26분인데요. 4시 30분까지 푸바오가 안 나오면 푸바오가 안 나온 방사장은 오픈하겠다고 합니다. 푸바오가 없어도 방사장이라도 보겠다고 사람도 지금 줄 서 있어요. 아, 이제 들어가나봐요. 야, 지금 이제 빈 방사장으로 들어갑니다. 푸바오가 안 나와도 방사장만으로 가는 것도 좋은가봐요, 사람들은. 저는 매일 보지만 푸바오 방사장을 못 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방사장이라도 보고 싶은 것 같아요. 지금 안내네요. Dashboard 상관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그가 안 나왔어요. 네, 이거 안 Of course도 도착한 것 같아요. 그릅이 꼭 주제를 위해 집중하게 내면 안 꺼내자고 싶어요. 네요. 다 같이 직접 주제에 있는 방법을 받고اط쓰이죠. 그는 안전으로 교육을 구매해 밑으로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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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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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